예 후진 한번 해보세요 딱 가고 예 아 잘하시네 요 옮겨줘야지 초코 그렇지 예 그 안에도 이렇게 보이게 잠깐만 요렇게 아래도 예 같이 잡고 이거 꽉 잡고 이거 어설프게 잡으면 안 돼 예 이거보다 더 꽉 잡아야 되요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걸 꽉 잡아요 더 꽉 잡어 이걸 꽉 잡어 그렇지 예 꽉 잡고 누르면 뒤로 가는 거야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